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장재성 집사님이 본 참으로 무서움에 몸소리치는 처참한 지옥 간증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백병원 공사 현장 11층에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뜻하심에 있어 저에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27살, 36살, 41살 그렇게 세 번이나 보여주신 지옥과 천국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옥 간증, 구름다리가 놓여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니 저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고 그냥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를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간문이 나타났지요. 저는 너무 놀라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퍼런 작두칼날이 높이 3미터, 넓이 2미터 터널에 겹겹이 쌓여 쓱싹쓱싹 할 때마다 밀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몸을 순식간에 동강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겁하며 안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 목 박히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아 믿고 들어오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보았으면 모르지만 끔찍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들어갔지만 나는 무서움에 몸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을 믿고 들어오라고 하셨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나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 무서운 칼날이 부드러운 새 깃털처럼 느껴졌으며 앞으로 나를 계속 밀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 보았죠. 사람들의 몸이 여전히 잘려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몸에 다시 붙는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한 번 잘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옥에서는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들 또 세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던 이웃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나 불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 이 끔찍한 지옥이 끝났는가 보다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황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형벌의 세상 여기저기에서 사람 살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사람들의 아우성과 처절한 비명소리에 저는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을 피해보려고 사람들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엔 그 끔찍한 것들을 온몸에 맞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들은 맨발로 불구덩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주먹만한 유황불 덩어리를 우박처럼 맞으며 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저들은 진정한 지옥을 모르며 지옥의 고통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지금 저의 마음은 온 세상을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싶습니다. 제발 이런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으려 하지 아니하니 어찌합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용광로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끝이 없었으며 부글부글 끓는 그 용광로 속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만 내어놓고 이를 갈며 죽겠다고 절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주님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향 이웃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왜 여기 계실까? 그분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만류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일도 선한 일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주님께 여쭤보았죠. 주님,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제각각일 텐데 어떻게 전부 목만 나와있나요? 주님께서 보고라 하심으로 보니 용광로 안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깊이는 바다처럼 깊었고 각 사람의 키에 맞게 마치 죽순처럼 뼛조각에 솟아 올라온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용광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예요. 이 지옥은 어디를 가든지 이를 가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절교하는 소리로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형제요, 부모요, 이웃이었잖아요. 몸소리 쳐지는 그곳을 지나 주위가 환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졌고 얼마 되지 않는 남겨진 사람의 수가 적음에 저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성 집사님의 참으로 처참한 무서움에 몸소리치는 지옥간정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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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